아 아 저 뭐해 아 내 자리잖아 여기 내 자리야 포지션이 없는 점 없잖아 뭐 없어 포지션이 없는 점이 없잖아 요즘 포지션은 그게 없어 요즘 아 물 아껴야 된다고 빨리해 힘들어 아 으 어 야 파지 아 진짜 의물 좀 딱만 해 주곤 해라 나의 이름이에요 kt 만나면 잘해 아 아 저거 아 예 미제는 휴 녀석 시켜라 도와 자래 제발 으 아 끊어 시선수 여기 동생 나와있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당신 좀 차리라고 해주세요 형의 한마디 항상 이래요 저희 형으로 전화가 맨날 티격티격대고 딱히 승패대는 이렇게 연안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기는 법을 알거든요 지는 법을 몰라요 이 때까지 저만 하면 계속 졌는데요 신경 안쓰고 있어요 당연히 KT죠 준비하고 있어 황홀 아직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직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후니보다 꿀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얘는 저도 형보다 꿀릴 게 하나도 없고 저 형보다 다 잘났어요 제가 제가 플렉스하고 형보다 모두보건여서 뭐 인정할게요 그냥 서로 이렇게 맨날 자기가 잘나는 맛은 하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 너 리 때문에 리 퍼졌대 니가 진짜 죽기 살구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야야 그냥 너 뭐라고요? KT 써니콤은 허헌입니다 KT 써니콤은 누구보다 빠르게 KT 써니콤은 누구보다 몇 대icas까지 들었으면 왜? 야 훈아 형 요즘 어떠냐 꼴백이 싫어 형 요즘 몸이 어땠어? 꼴백이 싫다고? 너 저번에 나랑 웨이트했을 때 느꼈잖아 별로 안 좋던데 보시다시피 얘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대답을 해줄 거라고 너는 나한테 전화네? 그냥 전화 해본 거고 어? 야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? 난 멋있다고 생각해? 귀엽다고 생각해? 나도 너가 해줄다고 생각하냐? 서로 아기지지? 야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? 귀엽다고 생각해? 섹시하다고 생각해? 넌 그냥 아니야. 넌 청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순하다고? 어? 넌 청순하다고 생각하는데? 어 청순 정답이에요. 아니죠. 어? 어 아니에요. 어 아니죠. 전 이겼죠. 어 내가 이겼어. 그냥 디저트 셀프 실패하세요 그냥. 어 나 이겼어. 어 나 이겼어. 끊어. 어?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. 나도 형이 명사 통화하기 싫어. 나도 남자 싫어. 형 올리는 옷 좀 안 나와. 자기 안 했어요? 제가 사는 옷은 후니가 소화할 수 없고 후니가 사는 옷은 제가 소화할 수 없어요. 근데 막상 제가 사는 옷 입죠? 제일 많이 입고 나냐 밖에서. 말로는 자 그거 뭐냐 하면은 밤에 막 자기 입고 나가보니까. 야 선글라스부터 벗고 해 내 거니까. 뭔 소리? 어? 뭐 하고 있어? 그거 내 옷 아니야 그리고. 이게 무슨 형 옷이야 내 옷이지. 야 니가 이런 거 다 내가 샀는데 니가 가져가면 어떡하냐. 집에 갖다 놔야지. 아 이 옷방에 다 걸쳐 입는 것도. 아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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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내. 아 보지마. 야 새 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. 야 내 보물단지들이야 씨. 건들지마. 아니 항상 집에 있는 새 거들 다 가져가서 얘가 집에다 놔둬요. 그럼 제가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. 그 숨겨놔요 옷을. 아 같이 못 입게. 내가 하도 이제 입으니까.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클러치도 후면까지 제가 몰래 가져온 거 같은데. 아 진짜. 아 물 뜨라. 물 없어 이제. 물 뜨라고 빨리 해. 내가 더 좋다 형보다. 아 훨씬 좋죠. 원리 가 나와도 괜찮 건가 이건? 좋은 현상인 건가? mikä 1% 저 1% 그냥 놔주면 노 비 이게 뭐야 이벨에도 역사를 많이 낳고 내가 있느냐 넌 이제 성적 못 내기지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게임 센스가 없다 게임 못한다 한 번 더 잘하잖아 인정하자 진짜 내가 이제 게임 두시면 한 번 더 낫다 진짜 못해 게임은 진짜 더 잘하네 제가 더 잘해요 지금까지 치킨 먹었어 대가라고 게임에 소질이 없어요 게임에 소질이 없어 이거 빨리 좀 타라 야 선글라스는 벚꽃아 아 왜 아 루틴이야 이 사이클 선수들 아니 일단 자르고 일단 자르고 다시 하면 되니까 약간 이건 근데 복싱이 연관을 받은 것 같은데 아 복싱이 왜 나와 여기서 지금 논군데 그래 나 이거 집에 가야갈래 아니 뭐 이상 개소리 내꺼야 야 야 그거 내꺼야 그런 얘기 있지만 제일 좋으면 오빠 거잖아 형 먼저 가서 형 꺼까 야 그 한 종이 오늘 오늘 저의 그 웨이트 루틴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이는 저를 따라오는 보조 역할이고 저를 따라오고 아 요즘에 또 오늘 좀 들려?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네 뭐야 지금 왜 그래 목소리가 아주 좋네 아 그만 한다고 같아 제발 그렇지 남의 자세 남의 자세 야 그렇지 어 예능이 다 됐어 그럼 허훈 선수는 몇 살 때부터 막 형을 야 너 라고 불렀는지 궁금하시죠? 차 날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땀나는데? 나 지금 추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땀 하나도 안 나 추워 야 너 말해봐 너 이거 정확히 말해? 너 말해봐 나 정확히 말해 아니야 뭔데 빨리 말해봐 훈이가 노래 엄청 잘해 누가 노래 잘해 훈이가 노래 잘해 훈이가 원래 막내가 하는 거야 머리 써봐 머리 써보라고 쓴다야? 그렇지 건너가 봐 저기 일로 건너가라고 건너가 형 저기로 너 건너가 야 짜고다 건너가서 좀 그래 가보도 나와 아아 나와 아아 아아 야 자연스럽게 잘렸다 내꺼야 내가 했잖아 킥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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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네가 안에 팀이 êtes 어렵んで 나 여기에서 탈모야 흰 흐헿 흠 영혁 blank 나 잘는 보고잉 털드 근데 몸이 이래? 털드리 Werk 환oft 털드가 들어갑시다 들어가야죠. 안 들어가지 아직 좀 약하지. 아니 들어가지. 서로 좀 약한 거 같고 한 베스트 10 안에는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? 아니야 베스트 5에 난 들어간다고 생각해. 넌 못 들어가. 넌 못 들어가. 야 빨리 가! 아 빨리 가! 야 뭐? 아 뭐해? 안 지치면 잠을 안 잔다. 넌 그냥 자잖아. 무슨 소리야? 아 부하이야 뭐! 야 빨리 여가! 빨리! 어때 숱 많아 보이지? 모습은 똑같아. 아까보다 더 없어 보였어 숱이. 한 50분 정도 일찍 나가서 운동을 해요. 미리 이제. 남들보다? 네 코 운동. 야 그거 다 하는 거야 나도 해. 무슨 소리야? 야 그 위기가 왜 내 걸 쓰고 근데? 아 야 빨리 가자고! 아 진짜! 아 머리 크.. 빨리 가자고 또! 여기가 없어 그냥. 야 너 여기가 없다. 아 진짜 없다 없다 하지 마. 그러니까 혼인은 약간 그런 거예요. 쉴 때도 쉬고 할 때도 쉬고. 아 하트를! 어우.